내가 지금 그 말에는 했더니 여자 애를 먹게! 이 대신! 너네 아빠한테 말했어? 지금 하려고, 나중에 전화를 할게. 일하네! 무사왕! 돈 줘? 아니요. 돈도 아니면 몰아! 영주가요. 영주? 반갑도 이렇게 하기가 이거예요. 임신했어요. 아빠, 나랑 얘기 좀 해. 임신했어. 뭔 소리야? 나. 임신했다고. 아빠 딸 방영주. 정말요? 네. 하아... 씨... 나랑이 어떻게 키우시니? 네 몸때날이 함부로 걸리고, 아이고, 씨... 그리고 뭐, 말해. 영주는 애 뵙고. 그 다음에 뭐라? 너가 할 얘기는. 제가. 너가? 애기 아빠예요. 애기 아빠는 인권상춘네, 현이. 현이랑 나랑은 같기도 했어. 영주랑 제가 애기 나갈 수 있게 해. 영주랑 제가 애기 나갈 수 있게 해. 현지! 너 이리 와. 내 앞에서... 일로 와, 씨! 영주가 애 뵙고. 그 애 아빠가 누구라고? 저요. 죄송해요, 아빠. 하지만 저 영주가 많은 사랑이에요. 내가 지금 공부하려는 했더니 여자 애를 배게 해! 이 대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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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대신! 이 대신! 이 대신! 이거! 이거! 이... 이... 이거 버려야죠, 이 시장! 아빠랑 병원 가게. 얼른 옷 입고 나오라게. 임신 맞아. 아니, 나 못 믿어. 야... 이... 어? 임신이 그렇게 쉬운 줄 알메? 어? 영주가 내 때를 하고 너를 고마워하나. 영주 뱃속에 있는 내 얘기예요. 한 번만 얻어주세요. 무슨 일이야! 애기업사업자! 누가 무슨 돈으로 키워? 욕도만 키우자! 애 때. 싫어. 애 낳고 한 입 살피해줘. 애 낳고 키우는 거 도와줘. 못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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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!